한 명 같이 데리고 갈 생각은? You will live in Korea 이게 지금 작업 건 거예요 나은 여자친구가 좋아하세요? 남자 볼 때 나이 차이도 몇 살까지 사람은 움직이는 거죠 지금 여자친구 없으시잖아요 볼수록 매력이 있는 타입이어서 할 줄 아는 게 돈 사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연아도 본인의 마음을 밝혀볼게요 어디든 데려가실게요 긴장이 많이 데려왔어요 좋은 분이시기를 바라요 오 예, 이거는 대박 진짜 예산을 주고 와, 대박